오미크론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9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매주 확진자 수가 2배 증가하고 있는데요. 다행히 증가 속도에 비해 치명률은 낮고 위중증 환자도 300명대 초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브리핑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2월 16일 수요일 중대본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확진자 수는 9만 281명입니다. 아직까지 계속 증가되는 추이를 유지하고 있으며 매주 2배 정도의 증가 속도를 보이고 있는 중입니다. 60세 이상은 11.4%, 18세 이하 연령층은 27.9%로 여전히 청소년 감염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현재 313명입니다. 확진자가 증가된 이후 2, 3주의 시차를 두고 위중증 환자가 증가하는 편차를 고려하더라도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중환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치명률은 계속 낮아지고 있어 오늘 기준 누적 치명률은 0.46%까지 떨어졌습니다. 작년 12월 말 기준 0.88%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으로 누적 치명률이 낮아진 결과입니다. 중환자 전담 치료 방상은 2,655개를 보유하고 있고 이 중 27%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준중환자 병상과 감염병 전담 병원의 가동률은 각각 45.1%, 41.1%로 절반 이상의 여유를 확보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코로나19 진단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4,459개소입니다. 동네 의원의 신청을 받은 지 10여일 만에 4,000개소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입원 치료가 필요한 중등도 이상 환자 약 10%는 현재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 입원하고 있고, 90% 정도의 무증상, 경증 환자들은 재택치료를 받게 됩니다. 60세 이상 등 집중관리군은 관리의료기관을 통해 매일 2회의 건강 모니터링을 받게 됩니다. 이 외 일반관리군의 경우 진료가 필요한 경우 주변의 병무원에서 전화상담과 처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집중관리관을 대상으로 건강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관리의료기관은 685개소까지 확충되었습니다. 대략 20만 명의 집중관리군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입니다. 일반관리군을 대상으로 전화상담과 처방에 참여하는 병의원은 총 4,855개소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지자체별로 24시간 의료상담을 제공하는 재택치료의료상담센터가 약 200개소 별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격리해제일 등의 행정적인 문의를 받는 행정안내센터도 약 240개소가 운영되고 있어 격리해제일이나 외출문의 등 하루 2만 4천 건 정도의 행정적인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중관리군 환자에 대하여 보건소 공무원들이 직접 담당했던 재택치료 키트의 배송도 오늘부터는 우체국의 집배원 배달 등 우편서비스를 통해 보다 신속하게 재택치료 환자분들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예방접종을 아직 받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꼭 접종에 참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층은 본인의 안전을 위해 3차 접종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2월 14일부터는 미접종자를 대상으로 노바백스 백신 접종도 가능하게 된 만큼 접종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월 14일 면종 4일 20시간人 6일 20시간 Troined 6일 30시간 better за adoptive 수행은ordre 5일 20시간 Empire 5일 20시간 6일 20من 더 knot mondetermined 5일 20시간째 틈NY 117.3200 21시